남우주연상 수상자는 박강 축하합니다 너랑 나랑 최종까지 갔던 오디션 내가 됐으면 어땠을까? 니가 했던 재염병 역할을 하면서 살았겠지? 서프라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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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내가 진짜 유명한 배워봤거든? 지난 인생에서는 내가 니 BJ였다며 박근거네 레이저 좀 해주라 니가 필요해 필요하다고 했잖아 여기 어디야? 어디긴 어디야 니네 집이지 야 너랑 결혼했다고? 야 니 남편이라고? 설마 후회하는 거야? 니가 내 딸이라는 거지? 바보가 된 거야? 내가 지금 꼬이는 건가? 내 정신 안 차리게? 지금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나요? 선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어떡하시겠어요? 설마요 모르겠어요? 네